네 드디어 너무나도 기다렸던 회식 시간이었습니다. 와 너무 신나요. 맞아요. 이렇게 피크닉을 마무리로 회식을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얼른 먹어볼까요? 네. 한번 시작하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요.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게 먹으시면 돼요. 저의 취향대로 이렇게 취향 저격. 나 이거부터 먹겠어. 찹쌀탕 승인?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모였어. 너무 행복해 어떡해. 저는 이거부터 먹겠습니다. 이게 마라탕? 마라탕. 너무 좋아. 마라탕은 모모언니랑 사나언니가 먹고 싶다고 엄청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언니 덕분에 알게 됐어요. 나도.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엄청 통통하다 면이. 항상 회식 자주 하는지? 회식까지는 아니지만 콘서트 끝날 때마다 회식을 하는데 항상 거기지. 그리고 활동 끝났을 때랑. 아 매워. 매워. 너무 웃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각자 가장 좋아하는 회식 메뉴를 말해볼까요? 그래도 회식하면은. 회식하면 거기지. 항상 거기였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피곤할 때 거기를 먹으면 확실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멤버들끼리 쉬는 날 자주 맛집에 가는지? 자주 가는 멤버들도 있고 시켜먹는 멤버들도 있고 시켜먹는 멤버들도 있고 저는 진짜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산화도 있고 저랑 산화는 진짜 맛집을 좋아해요. 저는 진짜 먹을 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수이랑 먹을 때도 있고 약간 나현이는 항상 홍벅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응. 그치? 감사합니다. 같이 먹을 때는 같이 먹고 딱 먹고 싶은 타이밍에 그때 거기에 누가 있냐에 그런 것 같아요. 응. 진짜. 맛있다. 뭔가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야. 치즈벌도 저 요즘 많이 빠진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네. 치즈벌 우리 친구들 다 좋아. 안 좋아하는 멤버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치즈벌 진짜 없어. 나 이거 먹어보겠어. 맛있어? 응. 너무 맛있다. 맛집을 제일 많이 아는 멤버는? 정연이랑 나현 언니인 것 같아요. 나현 언니도 많이 알고. 네. 진짜 나현 언니가 정말 맛집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응. 응. 어디가 맛있대. 엄마. 아니 알다. 저번에는 제가 순두를 먹고 싶다 하니까 바로 어머 고기 맛있는데 하면서 데려가셨어요. 최근 간 곳 중 제일 맛있었던 맛들은? 있었어요? 저 그거요. 홍대에서 파는 건데 음. 고구마 이 고구마가 이만해요.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안에 허니버터랑 그 알죠? 그 소스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홍대까지 찾아와가지고 먹었어요. 한 40분 기다려서 먹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구마가 다 떨어졌다고 그랬었나? 그래서 아 진짜? 엄청 기다려서 먹었어요. 맞아요. 거기도 고구마가 진짜 맛있어. 그치. 고구마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지금 술만해 진짜. 응. 너무 맛있어. 저는 장어돋밥이요. 아 츄이는 진짜 항상 장어돋밥. 저희 본부장님이 자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거든요. 근데 또 제가 장어를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자주 사오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는 마라탕이랑 같이 시킨 건가요? 그런 거요.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진짜. 행복해. 너무 최선스럽다.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하다. 저희 멤버들끼리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많은 것 많은 음식을 열어가지고 다 같이 먹는 거. 다 각자 먹는 것보다 음식마다 다 먹을 수 있게 그냥 다 같이 나눠서 먹는 게 되게 그 습관이 있는데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만 이렇게 크게 시키는 게 아니라 떡볶이랑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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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 거. 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제일 잘먹는 메모와 편식쓴한 물건이 제일 잘먹는 메모와 편식쓴한 물건이